비누 그거 맛있어요? 안 맛있어? 근데 몽고기가 별로 안 나고 믿고 한 건데 그냥 스펙 보고 캐논꺼니까 찍어오지도 않고 그냥 믿고 산거라 이거는 I like it 언니들 있는거 아냐? 언니들 몇몇 캐논도 또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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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잖아 이건 진짜 뉘야 그리고 서민 안에 다른 번호 샀을 거라고 이거는 780으로 떼어 다른거 뭐 1200 980 980 1080 10 AAA 나 10 100 100 100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